유리번호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6일 병호일입니다 기해년 임신월 병호일 이에요 임신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죠 음 지금 임신월이 모토 7일 지나갔고 임수 또 7일 지나갔고 저희는 경검 16일 요 기간 안에 있구요 이제 끝나면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개요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요월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본인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 가끔 댓글에 처음 보는 닉네임이 가끔 달리던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자기 생년월일 그냥 딸랑 남기시는 분들 계세요 댓글 앞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읽어보지도 않고 영상 보신 적도 없는 댓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쪽에 두 가지 링크가 있어요 본인의 생년월일로 만세력을 뽑는 방법 무료 만세력 어플로 설치해서 보는 방법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 조금만 하시면 본인의 만세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 다들 있잖아요 그걸로 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자 해봤자 위에 첨간 10가지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 제가 댓글 일일이 달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곳에 에너지 쓰고 싶어서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간목일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임신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은 병오일이 떴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병화가 떤 날이잖아요 병화가 떴고 좀 이렇게 하루만 반짝 그런 거지 지금 이 병화가 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가운 해와 반가운 계절은 아니네요 이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에너지의 흐름이 좀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겠습니다 네 갑일간분들부터 항상 시작을 하죠 갑일간분들은 오늘 병오일입니다 식신이 사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부분에 타격을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직장에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좀 장시간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면담을 길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매출 실적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실수를 또 할 수가 있는 운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날 중 하나입니다 갑목보다 오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식을 키우고 계신 갑목분들은 자식의 모습에서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학교에서 뭔가 사건이 있었거나 혹은 아이가 아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학생이 아니라 장성한 자식일 경우에도 자식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하루예요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관으로 보는 거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울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울목분들께는 상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죠 굉장히 오늘따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상관이 장생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할 일도 많고 할 일거리도 많은 분주한 날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텍스트에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이게 참을성이 좀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나 아주 즐거워 나 기분 좋아 이런 것도 표현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욱하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잘 참는 분도 오늘 뭔가 이렇게 확 하고 감정적으로 끌어오를 수가 있는 그래서 탁 하고 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분들 볼까요 네 병화가 지금 병호일이니까 같은 날짜가 지금 올라왔죠 같은 글자죠 같은 글자가 왔을 때는 비견이라고 했습니다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비견은 친한 사람들 범주 안에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 또는 가족들이 나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날이에요 뭔가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 집안일이 있어요 인테리어라던가 어떤 큰 물건에 대한 구매 일들 계약건들 그것을 가족들이 그냥 밀어붙이거나 가족이 아니라면 가까운 친구가 나하고 친구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구매나 계약건도 마찬가지고 특히 계약이 더 그렇겠네요 선을 넘을 수 있는 하루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것도 오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화 볼까요 정화일관 분들은 겁제가 되죠 겁제가 걸럭지에 앉은 날입니다 회사 동료 회사 상사 회사 아래 직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팀원 그리고 거래처 직원 또 사업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늘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시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좋은 겁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덩돌아 같이 일하는 거죠 좋은 날입니다 자 무토 볼까요 무토 일관분들은 병호일이 편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니까 어머니가 계신 분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께서 뭔가 강한 고집을 부릴 수가 있는 날이에요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시는 것도 고집의 하나일 수가 있고 어디에 다녀오셔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가기 싫어 라고 이렇게 떼를 쓰실 수 있고 혹은 진행 중인 어머니하고 상관없는 또 진행 중인 본인의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일에서 개인적으로 잠깐 어디 다녀오는 시간도 허락이 안 되거나 묵살 당하거나 휴가 연차 반차 이런 것들을 캔슬 당할 수 있는 즉 개인 시간을 희생 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울하죠 그런 날은 반차나 연차는 개인의 자유에서 쓰는 건데 조직의 어떤 빡빡한 일정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탁 잘리는 그런 개인 시간을 희생 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토 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토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토 일관이 정인이 걸럭지 앉은 날인데 뭔가 일주일 동안 좀 금전적으로 안 풀렸던 분들은 이 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규모 있는 어떤 계약권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되시거나 좀 덩어리가 큰 일이죠 그리고 큰 계약권 큰 계약권들을 성사시키는 하루가 됩니다 일을 따내야 되는 분들은 오늘 괜찮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이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네 경금 분들께는 편관이 목욕지 앉은 날이고요 제대로 안 했던 것을 내가 외부에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게 될 수 있는 하루인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훗날을 위해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원래 감추는 것은 영원한 게 없거든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담백하게 인정하시고 숨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간 분들은 정관이 병지에 앉은 날이에요 정관은 자식이 되죠 자식이 병원에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간호할 수 있게 되는 날이에요 어쨌든 둘 다 가족이죠 가족들의 건강을 좀 보셔야 하는 살펴보셔야 하는 하루입니다 이제 임수 볼까요 임수 일간 분들은 편제가 퇴지에 앉은 날이에요 받아야 할 돈이 있는 분들은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연락을 받거나 그러한 계약건으로 일이 풀릴 수 있게 변화가 됩니다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외부의 어떤 변화 또 외부의 어떤 이동운 이직운이라던가 이사운이라던가 이런 이동운들이 가까운 미래에 예정이 되는 하루입니다 이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히 금액이 맞는 집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올해 이사를 포기를 거의 할 뻔했는데 그런 집이 나타났다거나 혹은 이번 집을 내놨는데 도통 계약하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신다거나 가게를 내놨는데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다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까운 미래에 이동운이 예정되어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개수분들 항상 마지막에서 좀 짠합니다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개수 일관분들은 정제가 절제에 앉은 날이고요 금전에 대한 수입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금전 수입이 단절이 되고 돈 들어오는 수입처가 다른 쪽으로 바뀌면서 다른 수입처로부터 금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운으로 바뀌는 하루입니다 또 남자분들은 여자친구하고 이별할 수 있는 운이 좀 강해요 또 부인하고도 잠깐 떨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온 하루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 진행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는 뭔가 좀 태풍도 그렇고 추석 앞이라서 좀 잠잠합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조용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 문의는 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조용조용한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의 경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체감 중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또 저는 9월 7일 운세 영상 찍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